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집안을 그 재물기운으로 가득 비추게 하는 풍수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래가 그 호랑이에라서요. 그 기운이 아주 남다를 텐데요. 정월달이 또 달도 또 호랑이달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오행에서 이 물과 나무 아주 좋은 상생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성장 방향이 앞으로가 아니죠. 나무는 어떤가요? 위로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한 차원 높은 경지로 그 신분과 지위 등이 크게 그 발전을 하는, 크게 그 상승을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2월 15일날 이걸 하나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얀 종이를 그 어른 손바닥만한 원으로 우선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날 쓰는 종이는 가급적 둥그스러운 달처럼 원으로 그려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원으로 잘라주시면 정월 대보름달을 통한 그런 풍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른 종이 위에 제일 위에 크게 그 복덕진문이라고 우선 적어주시는데요. 검은색과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달의 기운을 받는 그런 풍수 방법이니까요. 달은 아주 큰 힘이면서 동색의 상위의 개념으로 보수야 됩니다. 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고요. 재물을 크게 그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덕진문 그 밑에는 연장자 순서대로 가족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같이 기재하고 싶으신 분과한 가족이 있다면 직계가족은 이름을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복덕진문은 좀 큰 글씨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달이 그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의 수를 비추는 곳이 바로 집 앞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재물복을 비추는 게 바로 달인데요. 복덕진문이라고 적게 되면 달의 기운으로 복과 덕이 집 앞에 비추고 또 모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재물복을 의미하고요. 덕이라는 것은 바로 명예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은 이 종이는 2월까지 그 현관에 두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현관에 그 재물복 상승으로 해서 팔각성량 비치한 집들은 팔각성량 옆에 함께 두시면 또 아주 좋겠죠. 2월까지 그 현관에 두실 때는 펴진 상태로 현관에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3월이 되면 반을 접어서 버리시면 좋은데요. 접히는 면이 그 두 면이 됩니까요. 음향의 그런 조화로 아주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두 번을 접어주시면 9단 구궁의 숫자, 상간 유수의 숫자 2가 되겠죠. 1이 그 막힘없이 정체되지 않고 풀리는 것을 암시하니까 아주 좋죠. 이런 풍수 방법은 달이 그 풍요로움을 그 집앞의 재성이라고 하는 그 재물운수로 비추게 되는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재수주는 기운 넘쳐나는 이 정월달 보름날에 집앞을 그 재물기운으로 가득 모이게 하는 그런 풍수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가장 운기강한 호랑이의 그 정월달에 여러분들 그 집앞이 재물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